성 김대건 신부가 나고 자란 솔메성지, 탄생 200주년을 맞아 성지를 찾는 발길이 늘었습니다. 교황도 다녀갔는데요. 김용규 기자입니다.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유흥식 대주교가 함께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솔메성지 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생가표정입니다. 그의 아시아청년 6천여 명은 솔메에서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서막을 열었고 이를 계기로 교황이 방문했습니다. 다음 달인 9월 25일, 당진 솔메마을 김대건 신부 유적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29호로 지정됐습니다. 솔메는 성 김대건 신부가 7살 때까지 자란 곳입니다. 박해를 피해 용인 골배마실로 이사가기 전까지입니다. 그런 만큼 김신부의 신앙은 솔메에서 대를 이어 살던 선조들의 모범으로 형성됐습니다. 124위 복자인 김대건 신부의 증저할아버지 김진우 비호는 솔메에서 신앙을 받아들여 살다가 1814년 해미에서 순교했습니다. 역시 124위 복자인 작은할아버지 김종환 안드레아는 대구에서 훗날 성인이 된 아버지 성 김재준 이냐시오는 서울 서선문 밖에서 각각 순교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도 1846년 한강 새남태에서 순교함으로써 4대에 걸쳐 순교의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대전교구와 당진시는 2019년 9월 솔메성진의 천지교 복합예술 공간인 기억과 희망성당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입니다. 기억과 희망성당은 기공 1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신임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대주교 임명감사미사에서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기억과 희망성당은 제8대 조선대목구장 미텔주교의 사목표와 피어라 순교자의 꽃들어와 주교문장의 들장미를 형상화했습니다. 솔메성제에는 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을 비롯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생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기념성당과 기념관, 십자가의 길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나무 숲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 옆에는 순교 복잡이와 성인미가 모셔져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 생가터는 1998년 충청남도 문화재 제146호로 지정된 뒤 2003년 안채가 복원됐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기념성당은 김신부와 밀사들이 조선 입국을 위해 탔던 나파이로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 건축했습니다. 서해 폭풍 외에 도치지키고 키까지 부러지는 위기에서 성모님의 도움으로 입국할 수 있었음을 형상화했습니다. 원형 공연장 겸 야외 성당인 솔메 아레나는 김신부와 동료 밀사들이 새남태에서 순교한 것을 드러내오자 2011년 5월 봉원됐습니다. 21위는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일입니다. 순교자의 신앙과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잡은 솔메 성지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cpbc 김용규입니다.